벨랭탑 벨랭탑을 지나 태주강을 걷다 보면 발견 기념비를 만나게 된다. 52미터의 기념비는 화려한 발견의 시대를 열어준 엔리크 왕자나 바스코 다가마와 같은 탐험가를 기리고 있다.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기념비 앞 광장에 새겨진 탐험가들의 항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500년 전 세계 전역의 식민지를 가졌던 해상왕국 포르투갈만이 그릴 수 있는 지도다. 대항의 시대는 갔지만 식민지는 남았다. 1960년대 아프리카 식민지의 독립 열기는 오히려 포르투갈 본토에 다해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혁명의 이야기는 강 건너에서 시작된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닮은 붉은 다리. 40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 당시 총리의 이름을 따와 살라자르 다리로 불렸다. 강을 건너면 리스본을 향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예수상을 만날 수 있다. 28미터 높이의 거대한 예수상 역시 살라자르 총리 시절에 만들어졌다. 살라자르가 총리로 재임한 기간은 무려 36년. 독재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누리던 때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년간 예수상을 지키고 있다는 수녀님은 이 시기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다. 드디어 보존인 것과 같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수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자는 살았다. 똑같이, 아직까지는 알 수 있다. 저희는 고생이기도 하다. 저희는 이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리로 나는 그를 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의 나리로, 하나의 나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리로 나의 나리로, 하나가를 띄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나리로 나리로, 하나가, 만족하다. educators 다300에 Chance하는 은하... 왼이 뒤에 한국의 바이러스ulsion가 살라자르가 결정하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든 예수상 하지만 이젠 리스본 어디에서도 살라자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리스본의 상징인 이 다리도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그는 상황에 대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 그들은 그는 안에서의 불을 지구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과정에 대한 관심을 주지 못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해도 된다면 이것을 전하는 경험을 받았다